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일상아이티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꽤 괜찮은 가성비 거치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아마도 노트북 쓰시는 분들이라면 고민하셨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. 저도 마찬가지인데요. 우리가 장시간 노트북을 썼을 때 보시면 이런 각도로 우리가 노트북을 쓰고서 일을 하게 돼요. 허리를 쭉 펴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다 수그러들면서 뒷목까지 꺾이게 되는 거북목이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죠. 이래서 제가 제일 처음 선택했었던 거치대는 지금 여기도 붙여놔서 나중에 한번 리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살짝 올리게 되면 거치대가 되는 형태입니다. 각도가 어느 정도 조절이 돼요. 이렇게 조절이 되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일을 좀 할 수 있습니다. 아까보다는 좀 편안하게 올라왔죠. 자, 이 정도까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높이가 밑에 있으니까 좀 불편합니다. 저는 약간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좀 찾은 게 거치대죠. 지금까지 저렴한 거치대라고 한다면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중국 사이트를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큐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같은 제품이 더 비싸게 팔리는 것들도 있는데 만 원 이하의 제품으로 팔리더라고요. 제가 샀을 때보다 금액이 더 내려갔습니다. 일단 제품부터 이야기 드리면요. 쿠팡의 애니키 F8 접이식 노트북 거치대입니다. 금액은 9,000원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. 당일 배송은 안 되고 무료 배송으로 이틀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충분히 견딜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9,000원이라니깐요. 그래서 저도 사놓고서 너무 좋아서 지금 새 거를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제품이 재고가 남아있는 동안에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랴부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봐보도록 하죠. 알루미늄 제품이라고 써있고요. 뒤에 보게 되면 중국어로 써있어요. 중국제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 거죠. 자, 뜯어보게 되면 이렇게 열었었을 때 파우치를 줍니다. 파우치가 있다는 것은 이 상태로 가방에 쏙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것도 장점 중에 하나겠네요. 한번 봐보도록 하죠. 열어서 빼게 되면 거치대가 나옵니다. 나오는데 화면 보시는 것처럼 밑에 두 개 정도의 고무받침이 있고요. 위쪽에도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 정도의 고무받침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가 된다는 얘기죠. 뒤에도 하나, 둘, 셋, 네 개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 올려놨을 때 단단하게 지지를 해줍니다.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요. 여는 방법은요.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좌우로 빼주시게 되면은 자, 이렇게 이게 최대 사이즈입니다. 혹시 태블릿을 마치하고 싶다. 세로형이나 가로형으로요. 이럴 때에는 얘를 더 살짝 조절하신 상태에서 각도를 올려주시면 됩니다. 제가 최대 해치로 빼고 나서 각도 조절을 해보죠. 이 상태에서 이 눕혀져 있는 부분을 살짝 당겨주시게 되면 위로 일어나게 됩니다. 이쪽도 마찬가지고요. 그럼 여기 쇠가 하나 나왔죠? 이게 지지하는 거예요. 보시다시피 홈이 6개 정도가 뚫려 있습니다. 이 6개가 뚫려있기 때문에 각도가 6단계로 조절이 되는 거죠. 제일 높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. 제일 높은 걸로 할 때에는 제일 앞에 있는 부분에 거치를 한번 해주고 살짝 올려두기만 하면 됩니다.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고정이 되겠죠. 그렇다면 바닥에 두고 나서 이 정도가 됐습니다. 그리고서 아까 사용하던 맥북을 올리게 되면 각도가 나왔네요. 이 상태에서 썼을 땐 아까보다 훨씬 높은 눈높이에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. 근데 이거는 너무 높아요. 이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눈이 좀 아플 것 같습니다. 더 내리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뒤에 살짝 각도를 한 3단계 정도 조절을 해주게 되면 훨씬 더 편한 각도가 됐죠. 그러면 이렇게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 블루투스 키보드를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한번 밀어보겠습니다. 밀게 되면 아주 세게 밀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툭 치는 정도는 밀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단단하게 고정이 된다는 것도 장점이죠. 얘를 가지고 다니면서 좀 많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. 커피숍을 갈 수 있는 상황일 때는 그냥 접어서 평소에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커피숍에서 쓱 열고 난 다음에 올려두고서 일을 하시면 돼요. 잠깐이라도. 그렇게 하게 되면 눈이 편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써보니까 괜찮은 제품이었었고 얄루미늄이니까 일단 가볍습니다. 가볍고 스크래치도 별로 안 나는 편이에요. 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티가 좀 날 것 같지는 않네요. 망가지면 어떡하느냐. 이런 것들 망가지를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. 아주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요. 나중에는 너무 오래 쓰게 되면 헐거워지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당분간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9,000원으로 만날 수 있는 접이식 노트북 거치대 애니키입니다. 지금 한번 확인해보시고요. 저도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그쪽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 혹시라도 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보고서 바로 확인해드릴게요. 물론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. 이게 지금 각도 조절을 아무리 한다 그래도 바닥에 붙은 상태에서 조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나는 노트북 자체를 띄워놓고 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싶다. 이런 분들께서는 좀 다른 거치대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가성비 제품이었고요. 다음번에 더 재밌는 제품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아시죠? 내용 괜찮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겠습니다. 일상 IT였습니다.